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름은 글랜이고 진돗개랑 퍼스키랑 믹스된 진도스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집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집만 들어오면 겁에 질려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집에서 항상 저렇게 뛰어요 편하게 그냥 강아지들 걷듯이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리와! 밥 먹자! 이리와! dating 나머지 랩 이게 없어요 그냥 세avors의 요청아 요청을 다 읽어야 해요 몇일이요 시작해! 스프라이즈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슈퍼스 부터 하하 ¡Gracias por ver el video! 2년 동안 늘 저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